젊은 시절 탁월한 무용실력과 빼어난 미모로 모델활동까지 했었다는 할머니. 스물 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모든 꿈을 접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태풍루사 나가지고 지하실 가면 82평인데 물이 완전 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 고구의 모든 걸 앗아간 태풍루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어렵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매미가 또 왔어요. 정말 그때는 그 침수 속에 지하실에 빠져 죽고 싶더라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 후 오랜 시간 삶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아내. 자신을 만나 잃어버렸던 아내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자. 아내 손을 끌고 교습소로 향했던 남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턴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서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뭐 멈추고 음치고 못해도 자기가 어떻게든 나하고 같이 가려고 같이 맞추려고.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 그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난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 6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빼다가 끄덕이 되나 이제. 함께한 45년의 세월. 온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 다음날. 다음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있는 부부. 알람소리와 함께 기상. 깨는 둥 마는 둥.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 눈 뜨자마자 아침에.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 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스트레칭을 아침에 해주면 좋아요. 그냥 일하면 몸이 찌부둥둥해서 안 좋아요.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개에서 뚜둑추링하죠. 아침에 스트레칭 못하겠네. 늙은 사람들은 모든 게 늙잖아.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늙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주무주고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없지 않은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 좋아요. 누가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데도 한참이다. 고르고 고른 커플룩을 맞춰 입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한 사진관. 바로 웨딩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스튜디오 하니까 가슴이 불렁불렁하네.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 우와 멋지네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어머나. 고구마. 고구마 고왕. 그야말로 자체 발광. 고구마저라. 누구시더라. 먼저 오옵시다. 체격이 정말 아름다운데. 맛있다. 무슨 상황이 너무 멋있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백만불짜리 미소. 진짜 모델 맞네요 비주얼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젊은 모델들 너무 정확해 열정도 뛰어났습니다